최근 익산과 금산 지진이 나기 전 지진운이 떴다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는데, 어제 공주 지진 역시 열흘 전쯤 홍성에서 지진운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 구름, 과연 지진의 전조 증상인지 최은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둥근 타원형의 렌즈 구름이 산 정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진을 암시한다고 알려진 지진운으로 지난달 18일 아침 홍성에서 찍혔습니다. 그리고 13일 만에 공교롭게도 공주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주 지진을 예고한 현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지진운은 물결이나 렌즈 모양으로 지진 발생 1, 2주 전에 나타나 일명 전조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 지진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대구에서 물결 모양의 지진운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익산 지진 발생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지진운이 떴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일본 간토 지진이나 중국 사천성 지진 때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명 지진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관심을 갖는 네티즌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지진과 지진운의 관계는 없다고 일축합니다. 과학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진앙제와 지진운의 거리가 먼 데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구름에 영향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도 지형이 달라지면 지진운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학설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고, 지진운으로 알려진 구름은 파상운, 고적운 등 변종 구름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